오늘은 밥버거를 만들어 볼게요 밥버거의 재료는 참치, 김, 참기름, 계란, 체라치즈, 다이오네즈, 제일 중요한 밥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햇발을 찍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겠습니다 2분에 돌려주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참치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참치 소스 이렇게 만들면 끝입니다 밥에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버무려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구워 보겠습니다 먼저 식용유를 바르고 버크로 노른자를 세번째 누릅니다 계란을 굽기 위해 1분 30초를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구워줬습니다 먼저 그릇에 크림랩을 깔아줍니다 이제 밥을 넣습니다 이제 참치를 넣습니다 최대치스로 얹고 계란을 넣으면 됩니다 계란을 넣으면 됩니다 밥을 마지막으로 위에 놓겠습니다 밥을 마지막으로 위에 놓겠습니다 이제 밥버거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번에는 참치 위에 베이컨과 야채를 넣어 볼게요 이 밥버거는 종이 오일로 감싸서 먹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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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